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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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맛있는 걸 찍어주시면 돼요. 찍히지 않은 나머지 3명은 오늘 전체 이 설거지를 다 해야 돼요. 진짜요? 3명? 신중한 선택이 있을 것 같아요. 아무거나 먼저 먹어봐도 되죠? 그런 말 안 해도 되죠? 저 정말 팬이고요. 정말 사랑합니다. 여기 있습니다. 잘라 드셔도 돼요. 사이즈가 컸습니다.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지? 냉정이 가장 있네요. 이게 맞으시는 거. 저희는 겸허히 받아들겠습니다. 진짜로 되게 맛있어요. 냉정하게 할게요. 맛있는데요. 먹기가 너무 불편해요. 이게 크기가 조금만 이렇게 비스켓 사이즈가 작았다면 넣고 안 묻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근데 모양은 굉장히 예뻤던 것 같아요. 이게 데코레이션은 제일 예쁘고요. 이거 설거지가 걸려 있으니까 정말 끝까지 포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진짜 이거 걸리면 대박이다. 진짜 제발 제발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만든 음식인데 당연한 거죠. 죄송합니다 형들한테. 저도 알 수 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기다려주세요. 이 자식아. 대신 저녁이래요. estefin